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형이 형이 잘 추는 춤 노래에 맞춰서 잘 추는 춤 형이 잘 추는 춤 끝까지 이어줄게 오토바이 자, 세탈 기타 를 쏠 소리 자동차 워셔에게 쏘는 소리 우리 마음 먹으니까 니가 잘라 숲을 깨로 간다? 그럼 냄새가 나서 안된다니까 냄새가 나서 아 문장 부는 거 없어요 문장 부는 거 없어요 우리들이 지금 끝이 다가서 복지어! 복지어! 축하! 남은 이름을 말해 한 번 더 더 읽어주는 사람 모자ik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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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kida 걔 지금 깔고 계시네요. 죽였어. 큰 냄비 부탁드렸어요. 아니라니까. 이게 없어. 형이 개를 여기다 놔뒀겠니. 야, 자는 이불에다 개를 왜 놔. 없알린 줄 알았어. 개 같은 게 뭐야. 개가 왜 없어진 거야? 저기 냉장고에다가 놀았잖아. 뭐였어? 어우, 냄새. 냄새, 냄새. 치자, 치자. 냄새, 냄새. 다 끓여서 불 꺼진 소리. 마치세요? 그거 병기 내린. 아니야. 커피포트. 오, 좋다. 다 끓여서 불 꺼진 소리. 야. 야. 잘 들어. 저기서 앞에서 두 자를 얘기하면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. 수고라 할 때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단디 들어라. 수고라. 이게 왜냐면 머릿속에. 뭐, 뭐? 그걸로만 항상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. 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혼자만 그런 생각으로. 아니. 생각으로. 아니. 아니. 와, 저거 무서웠던 날씨는 거야. 시간 몇 장이에요? 아, 진짜 뭐야. 아, 진짜. 아니지. 이건 안 되지. 야, 먹방 어디 갔노. 먹고. 여기서 잡았지. 스텝인데요. 야, 먹방 어디 갔노? 먹고. 야, 먹방 어디 갔노. 야, 먹방 어디 갔노. 뭐 잡았지. 그는 밥먹을때 떨리더라고 그는 배고프면 주변사람이 떨리지 똑바로 얘기하라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이야 가면서 봐 바로 먹으러 쓰면 강호동쓰고 강호동쓰면 0점이네요 그렇죠 네 네가 누구지? 다 두개야 형 눈 색깔인데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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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엔 엑스레이트 보이지만 너무 아파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던 맛이 될 것 같은데? 케찹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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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리칠리 칠리칠리 케찹땐 케찹땐 칠리칠리 케찹땅 케찹땅 저 산 위에 지 바봐 와, 생수봐 생수.. 야 저거는 우리나라도 있잖아 아니 닥창처럼 해놨잖아요 생수통을요 우와 상대방 말만 기다만 들어놔 제발 부탁한다 왜요? 부탁이 즐견나? 니가 너무 한쪽끼로 듣고 니 할마을만 하고 니 그거 하니까 니가 잘하는데 세상에서 계.. 제일 빈 잔소리야 지금 30분째 잔소리야 니가 생각 봤니뭐. 호동이 형이 사야지 가장 큰 형이 입에 меньше. 동네 살아요. 그럼 형이 aikana. 호배를 동네 오라고. 2개 싫어하세요. 이 의지가. 하하하하하하하. 언제나 얘기해. 하하하하하하하. 처음 있었어. 아까 있었지 진짜. 아까 있었지. 시작하자마자. 지현이 살찌네. 지혜인지 몰랐어. 너무 웃겨 살찌네. 1초대. 여긴 왜 이렇게 살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